아 아 율무카도 그렇고 창문도 다 띄갖고 저게 집은 왜 안 띄갖대 다 그대로 있네 저건 어 어이구 이렇게 됐어 아무도 없었었나 풀이 이렇게 자랄정도면 아무도 안 자랬다는건데 어휴 어휴 무슨 난 본거 이렇게 커졌대 이건 어휴 너무 심하다 어휴 하긴 볼라고 이렇게 오랜시간이 오랜시간동안 안와봤으니 이렇게 변하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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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어휴 이렇게 변했어 어휴 어휴 완전 물 훅이 다 들어와갖고 난리네 지붕에 떨었지 어휴 네 핫